어디에서 나한테 시방 딜이 되는거요? 여기 지금 박희님 재미있으십니다 공도오빠가 갑니다 행복한 사람 잊혀줄래 잊혀줄대도 그대 사랑받는 날 행복한 사람 떠나갈래 떠나갈대도 어두운 창가에 앉아 창밖을 보다가 그대를 생각해보며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 이 세상에 그 누가 부러울까요?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그대 사랑 그대 사랑 그대 사랑 우리 자연현이 어서 오세요 그대 사랑 funds 가 이 세상에 그 누가 부러울까요? 뭘까요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우리 세상에 부끄러워 부끄러울까요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leton 영롱 성재 언니 어서오세요 허당 대표 도현이라고 어서오세요 언제나 감사해요. 지도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지도 감사해요 우리 다기님 허당 대표님이 우리 대표님이세요 이은도희 대표님 반갑습니다